오늘 할 로블록스 맵은 3008 거대한 가구 세계에 들어온 플레이어는 낮엔 가구와 음식을 찾아 거처를 세우고 밤에는 직원들을 피해 살아남아야 한다 너무 쉽지 않아 버티는 게? 버티는 게 이게 어렵나? 로블록스가? 그래봤자 로블록스 아니야? 이거 맵이 뭐야 여기가 지금? 지금 나 혹시 게임하고 있는 거야? 아니지? 이 사람들 여기서 사네 빼달라 하자 나도 인간이니까 나 괜찮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훔쳐서 설치할 수 있구나 바리게이트처럼 밤되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게임 짜증나네 내가 이렇게 다시 해주면 되잖아 다시 해줄 거야 이렇게 나 여기 살면 되잖아 혹시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혹시? 같이 살자고 응? 아 이 정도는 되잖아 이 정도 아 제발 아 나가래 제발요 밖에서 하루만 있을게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할게요 괴물이 온다면 제가 막아볼게요 야 됐다 야 살게 해주신다 안 돼 나만의 계단을 만들자 아니 이게 바닥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재료가 더 이렇게 못하나 못 돌리나? 이거밖에 안 돼 벽으로는 못 만들어 이거 내가 못 올 줄 알았지 나 같이 살 거야 형님 문 열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문 열어주세요 약속했잖아 문 열어주세요 제발 천사다 천사 천사야 감사합니다 그들이 올 겁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아 나도 좀 템 좀 가지고 올걸 아 여기 집 짓고 계셨네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요? 아 여기 음식 있구나 아 이래서 쌓아놓은 거구나 이거 한 입씩 해도 되는 건가?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데 저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를 죽여? 난 죽을 일 없을 것 같은데 끝이 않아? 직원들 점프력이 높다고? 높아 봤자지 100일 동안 생존하면 엔딩이라고 지금 54일인데 벌써? 100일 생존 껍아님? 나 약간 킬이 받는다 형님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니 이 형님들 겁이 없어 밤인데 왜 나가 들어와 어 내 거 떼셨다 야 저 변기는 터너 떼워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먹어 나 이중에 제일 맛없는 거 먹을게 그러면은 제일 맛없는 레몬인가? 내가 레몬만 먹을게 레몬만 와 이 초록색깔은 뭐야? 어떻게 붙였다 아 의자구나 아 와 어떻게 이렇게 바디게이트를 지었 아아아아악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아아아악 하 허 하 한번만 한번만 좋아주셔 도움 도움 호흑 와가 감사해요 아침비다 야 내가 이 형님들 이분들이 나 살려줬으니까 나도 야 먹을 거 좀 가지고 오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알려줘야겠어 근데 너무 멀리 나가진 말자 어 야 근데 이런 거 하나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야? 그치? 오 야 이거 라이트다! 야 이거 비싼건가봐 이런거 이런거 하나 있으면 좋을 듯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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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하면 안돼? 아 불빛보고 온다고? 아야야야 아 음식을 내가 구해.. 나도 지금 좀 배고프거든요? 음식이 좀 있어야 돼 아 영업시간 끝났는데 왜 안나가냐 이거야? 아아 내가 너무 저기에 민폐 끼치면 안되니까 나도 나만의 집을 구하자 점프를 엄마가 이렇게 잘 할 것 같진 않아 보면 점프맵으로 만드는거야 그치? 나도 독립해야 돼 왜냐면 도움많이 받았거든요? 어떻게 하는건지? 대충 이런게임이라는걸 내가 알았으 됐으 대충 여기서 자 이제 근데 혼자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명하나만 이런느낌 됐다 이러면 된거 아니야? 더 높게 지으라고? 왜 이정도면 돼 에이아이들이 점프맵 잘한다고? 이러면 이거 없애면되지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막아버려 애초에 점프를 못하게 됐다 제가 직원이구나 와 근데 야 저기가 지금 최강이야 저기 저거 봐 저기를 넘을시는 곳이 없다니까 어우 야 먹을거다 나 먹어도 되나? 그럼 약간 내가 음식 구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면 되겠다 음식 줄테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치? 야 핫도그다 야 끝났어 끝났어 피자야 끝났어 아이템 거의 풀이거든요? 야 저건 뭐야? 어 주인 없는거 같은데? 어 나 여기서 살까? 어차피 나 지금 밥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버티자 그치 어 주인이 있을수도 있는건가? 아이씨 다시해 아니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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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주인이 있는거야? 아이씨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어 도망가 어 나 어떡해? USB 아 여기 아 여기 씨..어떻게.. 어 야 얘네 점프를.. 야 저기있다.. 어 야 저거 사람있다.. 일로와요 일로! 이쪽으로 와요! 여기여기여기! 왜 안와? 오..아 고소.. 아 죽었네.. 어? 어!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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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- 올라와 올라와 어..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!! 가만있어 가만있어!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! 껏다 껏다 지금이야! 이제는 닫아.. 가만있어.. 가만있어.. 안 돼예예예예예예예... 영업이 지금 닫아.. 나였던 거야? 네? 빌딩에 뀌건가? 뀌건가? 빌딩에 뀌건가? 빌딩에 뀌건가? 빌딩에 뀌건가? 빌딩에 뀌건가? 레몬 한입 해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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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해 한입 해 야 우리 집 찾았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케이 여기다 아 나 좀 뚫려있어 공사해야돼 근데 만약 여기에 바리게이트 싸우면 음식 계속 나오는거 아니야? 아니 여기 음식이 한두개가 아닌데? 애초에 여기다가 바리게이트 싸우면 되잖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아 근체에 플레이어가 있으면 음식 스폰 난대? 아 목마른데 내려가다 죽을까봐 근데 이거 물 구해야겠다 아씨 얘 나 때리네 아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구나 딱 이거 사이즈 맞춘거네 얘 못오네 위에 있었구나 언제부터 있었어 혹시? 나 사람 찾고싶어 근데 너무 외로워 아니 이 서버에 사람 없어? 도대체 사람 어딨는거야 사람이다 이거는 장기 컨텐츠로 해도 재밌을거 같애 내가 좀 더 고수가 되서 우리끼리 한번 컨텐츠 좀 짜봅시다 저거 근데 뭐하면 재밌을까? 나중에 아이디어 내줘라 다같이 했을때 뭐하면 재밌을지 뭐 생존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지 내가 게임을 잘 몰라서 자 그럼 전에 가볼게요 후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